페스티벌에 간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되게 자유롭고 신나게 즐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나만의 스타일이 잘 드러나게 즉흥적으로 스타일링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두께감 있는 스트리밍은 발등이랑 발목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푸셔러 온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예쁘죠? 오늘 다양한 페스티벌룩을 제가 입어봤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글리터 포인트가 들어간 착장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페스티벌의 피날레는 밤인데 페스티벌의 밤이 느껴지는 착장인 것 같습니다. 클머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신뢰 많이 사랑해주세요.